오늘 2024년 2월 12일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 지금 이곳 구밀이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24년 전 이곳에 땅굴 시출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뷰해 주실 분은 당시에 땅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잠수해서 촬영을 했던 그런 당사자이신데 여기 얼마 만에 와보시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네. 이쪽을 와보거나 또 이쪽을 생각하면 24년 전에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있던지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지요?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곳에 관여를 하시게 됐어요? 여기 땅굴 제보를 받고 땅굴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잠수를 해 줄 수 있냐고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1회당 400만 원씩 준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3명의 팀을 꾸려서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죠. 당시에 그러면 잠수 일을 하고 계셨었나요? 이 일대에서 제가 임명 구조단을 하면서 여기에서 사람이 익사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가서 봉사를 하고 그랬었던 그런 실정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잠수 일을 하고 계셨네. 구명 구조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바람에 그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팀 3명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팀당 400만 원의 어떤 보수를 받고 여기에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 걸로? 1회당 400만 원씩 받기로 하고요. 1회당이 3명을 말하는 건가요? 1인당 말하는 건가요? 한 팀당? 팀당이 아니고 잠수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수 횟수라는 것은 1인... 하루에 한 번을 들어가든지 두 번을 들어가든지 한 번 들어가면 400만 원씩. 그러면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좀 컸죠. 그런데 얘기를 듣자 하니 그 돈을 못 받았다 아니면 안 받았다 이런 얘기 중에서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서 촬영해보니 땅굴인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아니 땅굴이 뭐 땅굴이든 땅굴이 아니든 간에 그 어떤 수거비를 받는 건데 그렇게 결정하기가 3명 중에 일치가 됐다라는 게 뭐 어땠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단 한 사람도 돈에 욕심을 갖거나 이렇게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에 400만 원에 66회 잠수를 했으면 약 3억 가까운 돈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훨씬 높은 금액이 환산이 될 텐데 들어가 보니까 땅굴이라는 것을 직감을 바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는 땅굴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얼마쯤 돼서 그거를 확신하게 됐어요? 예 제가 그 에어를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 슬러지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적에 저희가 그 천정 동공이나 모두 하는 걸 전부 다 비디오로 찍어갖고 나왔을 적에 그때 땅굴이라는 걸 저희는 감지를 했죠. 아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땅 속에 그 영상으로 공개가 된 부분도 있지만은 영상에 그 좀 탁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던데 그 육안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본 상황이 어떻던가요? 아 그 SBS에서 촬영했던 시추를 했었던 천장에 그러한 구멍이 있었고 그리고 완벽하게 저희가 바닥을 한번 훑어내렸을 적에 기계로 갈았던 그러한 흔적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비디오로 담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 당시에 그러면 SBS에서 따로 촬영팀이 나왔었습니까? 촬영팀이 나온 게 아니라 카메라를 저희한테 빌려준 거죠. 아 그래서 잠수만 이제 그 카메라 가지고 들어가신 거군요. 그 전자에는 이제 내시경 카메라로 갖다가 저희가 일부 찍었었고 마지막에 완전히 전부 다 열렸을 적에는 SBS 저희가 의뢰를 해서 카메라 장비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66회 들어가는 동안에 기일이 얼마나 소요가 된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2, 3개월에 걸쳐서 66회 잠수를 하셨군요. 네. 왜 계속 잠수를 하게 됐죠? 조금씩 조금씩 파내다 보니까는 파내다? 이거를 사람으로 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저희가 오기압인데 얼추 40m 하면 오기압입니다. 오기압에서 어떠한 물질적인 저희가 어떤 행동이나 뭘로 해갖고 그걸 힘으로 갖다가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에어를 설치를 해서 거기 공간이 있는 걸 바깥쪽으로 밑에 쪽으로 떨구게끔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거지. 그러면 SBS에서 오브작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편집까지 다 맞춰진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다 방영이 안 되고 3회 정도 방영이 되다가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방송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알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참여하고 있었을 적에는 SBS나 MBC나 이미 다 보도가 끝난 후에 보도가? 네. 보도 끝난 후에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지 그 전자에는 저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도가 끝났는데 그 보도라는 것은 3부작까지 나간 보도를 말하나요? 아니면 뉴스로 나간 보도를 말하나요? 뉴스로 나간 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다음에 뭐 PD수첩 양쪽에서 기다 아니다. 이 논란이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그때도 SBS에서 그 카메라로 계속 촬영이 됐습니까? 내시경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카메라가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 국방부 관계자나 정부기관에서 나왔을 적에 하고 그 촬영을 취직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중간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걸 못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SBS에서 5부작으로 방송한 것 중에서 3부작이 방송이 됐다 그러는데 그건 보셨나요? 일부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 촬영은 우리 지금 그때 관여해주셨던 우리 네. 저는 관여 안 했습니다. 그때는 관여가 안 된 상태의 화면입니까? 그 나간 게? 네. 그러면은 SBS에서 카메라를 빌려줘서 촬영한 것은 어디에? 그것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 그게 안 된 거군요? 네. 그러면은 듣기로는 소송 관련 재판이 좀 있었던 것 같던데 그 사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창근 단장이 소송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는 일부 참석은 같이 했었는데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판경을 제가 받아 봤다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엘로드 탐사이긴 하지만 지금 5개 라인이 우리 화면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까지 5개 라인이 지금 감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서 계신 데가 지금 시추었던 위치죠.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막혀 있고 또 일부 나머지는 또 열려 있고 그래서 북쪽에서 뒤쪽으로 화면 뒤쪽으로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보실 때에 대한민국에 땅굴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관여하기 이전까지는 믿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전혀 안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믿고는 있습니까? 제가 눈으로 가서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나 전문가들이 다 봐도 저희가 찍어서 나온 화면을 보고도 다 이건 인공 땅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 또한 인공 땅굴이라고 100%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잠수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땅굴이 버젓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또 국가기관에서 안보기관에서 이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리고 또 근자에는 이스라엘에 하마스 땅굴을 북한이 관여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가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정부에서 그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자기들도 여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단연코 다 거짓말입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단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고 그런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정기간 때에 그걸로 인해서 저하고 제가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희 대한민국에는 자문수로 인해 진짜 특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와서 넣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여운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든 나와본 적도 없고 들어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걸 버젓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때 24년 전에 거짓말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거리 땅굴은 DMZ 4km 이남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거짓말을 했던 그 방송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군에서는 이 장거리 땅굴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태이고 보면 대단히 큰 정말 안보의 큰 구멍이 지금 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려지지 않는다고요? 이 가릴 수가 없다고요. 이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네. 숨길 수가 없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 동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제가 돈을 받고 그냥 물러나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촬영한 게 실질적인 땅굴이기 때문에 전부 다들 땅굴하는 미친놈 소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말로 이게 밝혀진다 그러면 그때도 저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언젠가 밝혀져야 됩니다. 틀림없는 땅굴이 맞습니다. 관심이죠. 관심. 무조건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게 있으면 정말로 그걸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의혹이 있다면 밝혀서 그걸 갖다가 어떤 규명을 해줘야 맞는 거죠. 꼭 이게 정부에서 이걸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디서 atauç 이제 어느 정도 검색해주허 клуб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도 인정하는 게 soft은 room입니다 . 평생이 있었어. 국민들을 정이랍을 쓸 것이고 용 cancelled seu.